안녕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영국의 리볼루션입니다. 마가복음으로 회합보개기 맛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멘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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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서 영어 막 엄청 는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잘 들으시면 사품사를 한번 들으시고 원래 체크를 다 받으셔야 되는데 체크를 받으시고 사품사 끝난 다음에 귓뽕뚜를 들으시고 그리고 귓뽕뚜 조회수가 막 엄청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들으셔서 그리고 들으시고 나서 내가 하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해요. 그 다음에 야너기 하고 이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이 수업 들으실 때 잘 못 알아주시는 분은 난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가셔서 사품사부터 잘 들으시고 나서 쭉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프라인 또 수업이 있으니까 오프라인 수업도 들으시면 되는데 오프라인 못 들으시면 충분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단기간에 끝낼 수 있도록 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다 같이 읽고 시작합시다. 시작 빌리뽀 4장 13절입니다. 난 죽을 수도 있고 따라서 난 죽을 수도 있고 난 살 수도 있고 난 가난할 수도 있고 난 부여할 수도 있고 난 의사가 될 수도 있고 난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나는 거지도 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갑니다. 마가복음으로 해보기 마포!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주 획기적인 수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17절입니다. 지금 어떤 내용이었죠? As he walked beside the sea of Galilee, he called his first disciples. 한 다음에 말한 거예요 이제 What did Jesus tell them to do? 그죠? What did Jesus tell them to do? What did Jesus tell them to do? Jesus told them to? Come and follow. Follow him. 시작 또 하루 안 했다고 또 바로 입 굳었어. 이래 그지? 우리는 진화론이 아니야 그죠? 우리는 뭐지? 우리는 태화론. 태화론이야. 자극받아요. 따라 자극받아야지.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 훈련 다 크리스찬에 해야 될 모든 일은 다 훈련해야 돼요 훈련. 여러분 스스로 사랑이 되어야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항상 상처받아요. 저 사람 맨날 사랑해 주나? 그래서 항상 훈련해야 돼.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섬겨야지 섬겨야지 그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 일 하나도 없다. 따라하자. 가만히 있으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끊임없이 자극받자. 그래서 끊임없이 자극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맨날 말씀 봐야 돼. 내가 큐티 딱 한 일주일만 딱 안 하지. 그럼 뭐예요? 안 믿는 사람 상태가 딱 돼요. 사랑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그죠? 되게 웃겨. 존경받고 싶으면서 공부를 안 하는 모르겠어. 일을 안 해. 돈을 안 벌어. 존경받고 싶으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일을 안 하면 존경받고 싶고 존경 안 한다고 지랄이요. 죄송합니다. 형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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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What did Jesus tell them to do? 시작 자 이거 안 한 거죠. 압박동사죠. What did Jesus 뭐야? 원말강 원 말강 사람 to do야 자 원 원트 tell force What did Jesus want them to do? What did Jesus allow them to do? What did Jesus force them to do? allow force push 다 돼. 말 teach instruct tell 여기서는 Actually What did Jesus instruct them to do죠? 뭐하라고? 길을 보여주셨나요. 해봐. What did Jesus instruct them to do? 여기서는 What did Jesus 하나요? What did Jesus What did Jesus instruct them to do? instruct them to do? 피곤해 죽겠어. 피곤해 죽겠어. 이거 하고 뒤에 거 하고 막 사역도 해야 되고 할 거 많고 진짜 피곤해 죽겠어요. 하루가 막 말까지 막 뭐야 발음도 제대로 안 되네 피곤해가지고 진짜 웃기죠? 선생님은 피곤해 나오죠? 학생은 피곤하면 자 뭐야 이거 따라하자 프로 학생이 제자 프로 제자가 되자 스승은 뭐야 프로인데 제자가 프로가 아니야 그래서 항상 스승이 프로가 되려 그러니까 프로 프로 제자가 뭐가 돼요? 프로 스승이 돼요 제가 수업할 때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옛날에 아 그 사람이 까먹었다 DTS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제가 크리스찬 교육학의 아버지한테 제가 수업을 들었어요 그 선생님이 첫 시간에 와서 한 말 있죠 If you stop learning You stop teaching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뭐 하기를 그만두면 배우기를 그만 If you stop learning You stop teaching 절대 나가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케이? 마찬가지예요 If you stop following Jesus You stop leading people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중단한 사람은 뭐야? 사람을 인도하는 게 그만두라 그러니까 내가 존경받고 싶으면 뭐 해야 돼? 주님을 존경해야 돼요 주님을 경배하고 따라하자 예배가 생명이다 예배가 생명이다 자꾸 해야 돼 시작 What did Jesus 하나야 압박동사야 What did Jesus want them to do? What did Jesus tell them to do? What did Jesus teach them to do? What did Jesus instruct them to do? What did Jesus force them to do? What did Jesus command them to do? Command them to do Right? 명령하다 시작 What did Jesus command them to do? 원하다 What did Jesus want them to do? 시작 What did Jesus want them to do? 그 다음에 대답 What Jesus wanted them to do? What Jesus wanted them to do? What did Jesus tell them to do? I'm sorry What Jesus tell them to... 피곤하니까 안 되잖아 보니까 시즌 틀려요 한국말은 영어랑 하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영어를 틀리는게 아니라 여러분 한국말 틀리시죠? 저도 영어 틀리는게 저는 한국말도 못하고 영어도 못해요 국재미야 국재미야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히브리어도 안 되고 헬라도 안 되고 영어를 이것저것 하든가 니온고어도 대키마세 일본말도 안 되고 쫀거 쫀거도 힘들고 자 다시 갈까요 What did Jesus tell them to do? Want them to do? Force them to do? Command them to do? 자 예수님 어떻게 명령하셨냐 What did Jesus command them to do? 자 말 말 말 말이야 말은 뭐라고? 이렇게 가는거야 말 해봐 말동사 Tell Instruct Teach Command Encourage 다 똑같애 말로 encourage 하죠 What did Jesus encourage them to do? 시작 What did Jesus encourage them to do? 여기서 뭐하는거야 명령이죠 명령 명령이야 따라오면 살고 안 따라오면 죽는다에요 명령이에요 예수님 뭐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따라가면 길이 있고 안 따라가면 길 없고 따라가면 생명이니까 살고 안 따라가면 죽는 겁니다 진리니까 따라가면 진리고 안 따라가면 거짓이에요 따라가자 예수를 따라가면 진리고 진리고 진리고? 진렸나요? 진리고 예수님 안 따라가면 거짓 그래서 이단 다 거짓이죠 이단은 누구 따라가요? 사람 따라가요? 예수님 따라가요? 사람을 따라가죠? 그런데 예수님 따라가네 이단은 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사람 갖다 놓고 뭐에요? 예수의 영이 뭐에요? 이 사람한테 임했으니 이 사람을 따라가는 게 뭐에요? 예수를 따라가는 거다 따라갑시다 예수님은 어떠한 대체적인 보조수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오케이? 진리는 어떠한 대체수산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이 있어야지 여러분 인도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이 사람한테 영이 있어서 이 사람을 따라가야 뭐야? 예수님을 따라가는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오케이? 거짓말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예수님 따라가십시오 여기서 이제 2단 상담도 하는거에요 제가 2단 상담도 하니까 2단 얘기도 계속 하겠습니다 자 다시 갑시다 예수님 뭐라고 명령했나 시작 What did Jesus command them to do? Because what Jesus commanded them to do is to follow Him You see come to and follow 시작 What did Jesus command them to do? What Jesus command them to do? Question What did Jesus command them to do? Answer What did Jesus command them to do? Is to follow Was to Was to Follow and Come to Him Come to Him 자 What did Jesus say? What did Jesus say? What did Jesus say? What did Jesus say was? Come and follow me Come and follow me And I will send you out to fish for people 여기 원래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그랬죠? 사람을 낚는 어부인데 원어로 보시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위한 어부에요 원어는 사람을 위한 어부 사람을 낚는 거 아니야 그쵸? 내가 막 사람을 낚고 삼명 전도에 데리고 오면 와 이거 아니야 사람을 위한 어부 뭐죠? 사람들을 먹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신다? 사람을 먹이는 사람 뭐가 된다는 거에요? 목자 목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낚는 거 아니에요? 이 단단은 다 사람 낚고 다니죠? 막 낚어가지고 그쵸? 한 사람 낚으면 별 하나 붙고 이거 아니야 사람을 먹이는 거 사람을 먹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I'll send you out 약간 오역된 거에요 오역 한꺼번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거 원래 헬라우는 그럴듯이 아닙니다 아까 I'll send you I'll send you I'll send you out to feed people 이렇게 해야지 feed people 해봐 I'll send you out to feed people 이게 정확하게 fish for people이잖아 잘 번역했죠? fish 뭐라는 거야? 고기를 낚아줘 누구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먹인다는 뜻이야 지금까지 고기 누구 잡... 누구를 먹이려고 했어? 지가 먹으려고 했잖아 그쵸? 고기 잡았잖아 근데 만약 그게 뭐야? 고기를 앞으로 뭐한다? 사람들을 위하여 고기를 잡게 한다는 뜻이에요 해볼까? 시작 I'll send you out to I'll send you out to fish for people 자 질문합니다 What is the purpose? What is the purpose of 시작 자 앞에서 배웠지 앞에서 뭐 배웠지? 스토리 of 스토리 스토리 뭐야 스토리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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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셨어 지금? Telling them to follow Him 자 해볼까 시작 What is the purpose of Jesus telling them to follow Him? 시작 What is the purpose of Jesus telling them to follow Him? 대답 Jesus The purpose of Jesus telling them to follow Him was He will send them out to fish for people 시작할까? To fish for people 아니면 쉽게 Fishing for people Fishing for people Fishing for people His disciples Fishing for people 그치 His disciples Fishing for people 자 에버원스 질문 질문 에버원스 질문 How quickly How quickly How quickly They obey Him How quickly How quickly Did they obey Him How quickly 자 How으로 뭐라고 말했어요 그치 The way The way They obey Him Was very fast 시작 The way They obey Him Was very fast 그니까 앞에서 이게 안 되면 뒤에서 또 안 돼요 그치? 그러니까 결국 뭐야 계속 반복해야 돼 자 오늘 수업 들었죠? 어떻게 해야 돼? 다 들었다 아니라 어떻게? 집에 가서 다시 봐야 돼 계속 앞에 거 다시 봐야 돼 마가보험 계속 반복하십시오 이제 마가보험 끝나거나 또 다른 거 로마서 같은 거 할 거예요 로마서 할 때는 좀 더 영어를 더 많이 하겠죠 좀 더 영어를 많이 하고 한국말 좀 들으라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수업이 그니까 영어를 들으려면 뭐 해야 돼? 수업을 들어야 돼 수업을 영어를 들으려면 수업을 해야 돼 수업을 듣고 뭐 해야지? 리포트를 써야 돼 그래서 유학값 영어가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어 듣고 지금 리포트 쓰고 있죠 다? 하고 있죠 안 쓰는 사람도 있지만 막 공유하고 난리나서 막 이제 막 공유하고 갑자기 막 질문하면서 왜 날 안 고쳐달라고 얘기하고 뭐 좋은 거야 좋은 거야 뭔가 이제 하려는 의조가 생긴 거야 옛날에는 웬만하면 선생님하고 눈 안 마시려고 하고 선생님 지나가면 막 도망다니고 그러더만 이제 선생님 지나가면 막 이렇게 막 물어보고 이래 그러면 따라가자 따라가자 따라가면 질문이 생긴다 질문이 생긴다 따라가면 질문이 생긴다 그러니까 따라가면 what을 질문하잖아요 따라가는 사람은 what을 질문하잖아 따라가는 사람은 how를 질문해요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해 근데 이렇게 뭐가 진리에요? 이런 따라 안 따라오는 사람이에요 당신이 구세주십니까? 이걸 안 따라오는 사람이야 어떻게 하면 내가 당신이 구세주신 걸 믿겠습니까? 에요 따라하자 따라가는 사람은 how를 질문한다 그래서 기도할 때 따라가는 사람이 하는 기도와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하는 기도가 달라요 따라가는 사람 기도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게 기도해요? 그러나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답이 무엇입니까? 뭐가 답입니까? 성경에 나왔잖아 답이 뭐예요? 답이 예수님이지 왜 예수님이 여기서 어떻게 답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아멘 결정정계일 때는 아무도 안 변하지 않죠 자 다시 갑시다 how quickly did they leave their nets and follow him? 대답 the way they left their nets was very quickly was very quickly 다시 갑시다 이거 다시 앞에 대답 come and follow me 대답 질문? what did Jesus tell them what did Jesus tell them to do? 대답 what Jesus told them to do was to follow and come to Jesus what did Jesus say? what Jesus said was? what Jesus said was? what Jesus said was? come and follow me and I will send you out to fish for people why did Jesus why did Jesus why did why 이거 어렵다 할게요 써놓은게 why did Jesus say that I will send you out 자 why did Jesus say that I will send you out 아니면 why did Jesus tell them that he would send them out 어려 이거 없죠 거기 자 이렇게 합시다 why did Jesus tell them that he would send 두 개 가는 거야 he would send them out why did Jesus tell them 자 여기 가시죠 why did Jesus tell them that he would send them out why did Jesus say I will send you out I will send you out I will send you out 빨리 I will send you out I will send you out 자 so why did Jesus tell them 여기는 히야 히로 가야돼 세인은 직접 이용하니까 여긴 히로 가야돼 그죠 왜 Jesus tell them 대답 but the reason why he told them that he would send them out was they would fish for people they would fish for people 시작 they would fish 왜 안 따라와요 they would 정리랑 바빠가지고 they would 자 한 번에 두 가지 하자 시작 한 번에 두 가지 하자 신자는 세 가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뭐예요? 예배 그리고 순종 그리고 뭐지 또 하나 예배 순종 신앙 믿으면서 따라다 믿으면서 순종하고 순종하면서 예배하자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예배 순종 신앙 세 가지 같이 움직이게 돼 예배 순종 신앙 이거 오늘 저녁때 다시 할 겁니다 여기에 and come and follow me come and follow me 그리고 들으시는 분들께서 뭐 또 이렇게 설교를 더 듣고 싶으면 어 중건교회라고 침 나와요 중건교회 설교가 올라갑니다 거기에 중건교회 서서 거기서 설교를 들으실 수 있어요 설교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갈까 깨알 홍보 come and follow me Jesus said 다시 가자 why did Jesus tell them why did Jesus tell them why did Jesus tell them he would send them out the reason why he told them he would send them out was that uh they would fish for people they would fish for people 아까 how did Jesus tell them they would send them out what did Jesus tell them to do to follow him right 끝났어 왜 안 따라하지 자 됐어 좀 친해지면 안 돼 친해지면 안 해 좀 친해지면 안 해 예수님하고 친해지면 경배 안 하고 옆에서 놀고 다 따라하지 나는 스토커가 아니라 나는 팔로워다 스토커는 옆에 있는 사람 팔로워는 글을 담는 사람 예수님하고 친해지면 난 스토카가 아니라. 자 합시다. When he had gone a little farther, he saw James and John 자 이거 똑같지 그지? 베스랑 똑같애요? What did he see? What did he see? What did he see? Where did he see they are in? Where? Where did he see they are in? 그죠? Where did he see they are in? 맞지? 어디있어? They saw them in a boat. 해볼까? Where? Did he see they were in? 다시. Where did he see they were in? 이런거 못 만들어요 잘. Where did he see they were in? Where did he see they were in? Where did he see they stood? 그들이 어디있는걸 봤냐 그지? 아니면 Where did he see they were in? 이렇게 된거야. Where did he see they were in? 아니면 Where did he see them in? 이렇게 돼요. 해봐. Where did he see them in? Where did he see them in? 자, Where did he see them in? 대답. The place He saw them in. The place where they saw them in was in a boat. 다시. Where did he see them in? Where did he see them in? Answer. The place where Jesus saw them in was in a boat. 그죠? Was in a boat. They were in a boat, right? Or they were in a boat. 다시. What are they doing? What are they doing? When Jesus saw them in a boat. What they were doing when Jesus saw them in a boat. Was? Preparing their nets. 다시. What did they do? What did they do when Jesus saw them in? In a boat. What they did. What do they do? What did they do? When Jesus saw them in a boat. 다시. Question. What did they do when Jesus saw them in a boat. 다시. 옛날에 돌아간 거 같애. 첫 시간에. 오늘 첫 시간인가요? 다신 시작. What did they... What did they do? Revolution. What did they do? Aго. When... When... When Jesus saw them in a boat. When Jesus saw them in a boat. what did they do what did they do what did they do what did they do when she saw them in a boat 나도 헷갈리잖아 what did they do when she saw them in a boat what they did when she saw them in a boat was preparing their nets 자 다시 그림 보자 다시 시작 what did they do when she saw them in a boat what did they do when she saw them in a boat answer what they did what they did what they did when jesus saw them in a boat was preparing their nets actually what what are they doing now what are they doing now what they are doing what they are doing when you when you see this picture what they are doing is fishing it's fishing actually actually 이거 끌어당겨 뭐야 pulling their nets pulling their nets right pulling their nets to fishy how quickly how quickly how quickly how quickly did he call them the way jesus called them was very fast what did they do what did they do so how about as a result of as a result of as a result of i'm sorry as a result of jesus calling them yesu nimi put jesus calling them calling them okay what did they do as a result of jesus calling them what they did as a result of jesus calling them was that they left their father zebedee zebedee is really sad now okay as a result of jesus calling them they left their father bye bye father zebedee need it handyman need it handyman handyman 자격부 자격부 같이 일할 사람들 right zebedee zebedee's company zebedee fishing corporation okay zebedee is running a company zebedee fishing corporation and zebedee has two sons and now jesus is calling them to follow him fish for people fish for people right why why did jesus call them jesus call them to call them to fish for people they fish for they fish for what fish for who fish for zebedee fish for their father and they gotta leave their father and i i i think have a must of must of must of 뭐 뭐 했으면 틀림없다 must have felt must have felt zebedee must have felt zebedee must have felt really sad maybe okay 해봐 maybe 안되지 must have felt 해봐 zebedee zebedee must have felt what kind of feeling did zebedee feel zebedee zebedee the kind of feeling that everybody felt was sadness so how would you feel what kind of feeling would you feel if somebody leave you how would you feel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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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el what 자 이거 이거 쓸 수 없으니까 어떻게 i bet i bet 해봐 i bet how do you f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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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용사 i bet how do you feel sad i bet how do you feel sad 빨리 들어와 i bet how do you feel i bet how do you feel i bet how do you feel 다시 시작 자 자 뭐하면 틀림없다 어떻게 한다고 i bet 과거는 어떻게 must have felt 다시 i bet i fell i bet i fell i bet i fell i bet i fell it's really sad okay so as a consequence of jesus calling them what happened what happened was they left their father's zebedee in a boat alone maybe with a hired man that's good news right he had he had some handyman and followed him okay what happened as a consequence of zeb as a consequence of jesus calling his disciples what happened the thing that happened was that they left their father in a boat with their hired man why didn't they follow jesus these people what happened to zebedee zebedee zebedee는 왜 안 따라갔을까 하이어드맨은 왜 안 따라갔을까 안 불렀어 누가 더 비참해요 이 사람 더 비참해 근데 우리 생각엔 누가 더 비참할 것 같아 그들이 비참할 것 같이 따라가는 예수님이 이들이 비참한 사람들이 안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이 사람들 불렀어요 좋아할텐데 자 안 불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안 불렀어 어떻게 써야 돼 how would they respond to jesus they should the way they should respond to jesus was they should what beg jesus 그게 예정 이게 칼비니즘과 칼비니즘 칼비니즘과 알미니아의 차이점이에요 오케이 중요한 거야 부르는 건 칼비니즘이요 부름받으니 안 느껴져 그럼 알미니아로 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 begging 했어야 돼요 감리교야 감리교 어떻게 해야 돼 연예술으로 가야 돼 하나님이 날 부르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큰한 거예요 내가 예정이 안 느껴진다 그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무릎 꿇고 빌어야 돼요 주여 제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날 버려 오늘 기가 막혀 진짜 별거였어 진짜 하나님 딸이가 날 버려 그래 이렇게 만든다는 거야 하나님이 날 부르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베킹하고 따라갔어야 돼요 제발이 자 뭐 뭐 했어야 했다 뭐야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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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버리고 제발이 싫어 벽 지저스 해봐 제발이 싫어 벽 지저스 제발이 싫어 벽 지저스 제발이 must have felt sad 그지 but 제발이 싫어 벽 지저스 다시 하자 제발이는 뭐야 슬펐으면 틀림없다 제발이 must have felt 제발이 must have felt what kind of feeling must 제발이 have felt 시장 what kind of feeling must 제발이 have felt 제발이 must have felt the kind of feeling 제발이 must have felt or sadness and depression 애석하게도 뭐라고? 그렇게 써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막 보면 내가 어떤 사람 하나님 부르신 것 같고 잘나갈 것 같고 은혜가 막 있을 것 같잖아 그치? 그걸 보면서 어떤 감정 느껴야 돼? 어우 씨 어우 진짜 어우 진짜 어우 하나님 진짜 애당초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책임이 없어요. 하나님의 책임이 뭐다?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멸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게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악을 심판할 책임이 있어. 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집에 있는 개가 여러분이 개를 사왔어요. 근데 그 개가 여러분의 아들을 물었어. 그럼 여러분 책임이 있죠? 어떤 책임이 있어요? 국 끓여 먹어요. 그래 국 끓여 먹어야 돼요. 국 끓여 먹을 가치도 없죠. 내 아들을 물은 개를 국 끓여 먹어야 돼요. 완전 소각시키겠어요. 완전 소각시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의 책임은 그 대적하는 피조물을 완전 소각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영원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서 범죄를 했잖아요? 그럼 영원히 소각시켜야 돼요.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뭔가 줘야 될 책임은 없어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책임이 있다면 하나님 정의를 구원하셔서 막 열받잖아. 나 안 불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책임을 갖고 계시지? 뭐하라는 얘기요? 공의를 베푸소서요. 날 죽여달라는 얘기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나도 불러주세요. Be merciful 해봐. Have mercy on me. Have mercy on me. Have mercy on me. 여러분 모두가 다 바른 신앙 갖기를 추구합니다. 바른 신앙.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 요구할 권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데 왜 요구해? 예수님 요구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요구하는 거예요. without delaying, how quickly? How quickly? Did they follow Jesus? How quickly? Did they obey Jesus? The way they obey Jesus was very quickly. Without any delay. Next one. Now, this is another story. What is the story? What is the story? Miracle is capable. No, no, no. This is the story. What is the story? The story is the story of Jesus driving out impure street. What's the topic? The topic is Jesus drives out on impure street. The topic is the story about? The topic is the story about? What is this story about? This is the story about Jesus driving out on impure spirit. So what is the story about? What is the story about? No, no, no. Don't repeat after me. Okay? Answer me. What is the story about? This is a new story about Jesus driving out impure spirit. Okay, once again. Explain it to me. What is this? What is this story about? This is the story about Jesus driving out impure spirit. Here, put a look at Miracul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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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illing 믿지 마. 모르겠어. Miraculously. Spilling 몰라? 믿지 마. 한국말도 나 어떻게 써나? 교재 이렇게 써서 지금까지. 영어 교재 몰라. 몰라. 다 틀려. 다 틀려. 또 뭐 틀렸다고? 임재? 임재도 이렇게 썼어. 임재. 임재. 임재가 아니라며. 뭐라고? 이거? 이거? 이거. 나 한국말도 영어도 못해요. 자, 임재. 임재. 다시 가자. 해볼까? 해볼까? Jesus miraculously drives out on impure spirit. 다시 가봐. 시작. 자, describe. Explain a situation. This is the story about Jesus miraculously driving out on impure spirit. 자, 이제 폐에 다 힘주고. 시작. 폐에 다 힘주고 있어. 자, 힘주고. 통삼 안 된다. 자, 시작. 폐에 다 힘주고. 자, 시작. this is the story about Jesus miraculously driving out on impure spirit. Okay, that's English. Okay, that's English. When you speak English, you got to talk like this. Okay, once again. This is the story about Jesus miraculously driving out on impure spirit. Okay, let's go. Where did they go? Where did they go? Where did they go? No, answer me. Where did they go? The place they went to, what's Cape Codal? Where did they go? Where did they go? Kepernam 아니야. Where did they go? 이제 조금 잡혔죠? 한 주에서. 3주, 3주. 3주 이 정도면 잘하는 거야. 따라 하잖아, 일단, 그치? Where did they go? Where did they go? No. Answer me. The place they went to was Cape Codal. It was Cape Codal. What was the time? The time was the Sabbath. Okay? What was the special about the time? What was the special about? 그치? The time was that? It was the Sabbath. Okay? What was the special about the time? What was the special about the time? 그게 뭐가 특별했냐고 이 영화야 The place where Jesus went into was? The synagogue What is the synagogue? Synagogue is the place where? They worship God Okay, they worship God What is the synagogue? What is the synagogue? Synagogue is the place where? They worship God Okay, what did they do in the synagogue? They read the Bible They sang hymns Okay, 노래도 부르고 They sang praises They read Bible They did the Bible study Okay, once again What is the synagogue? Synagogue is the place where they worship God Okay, what did they do in the synagogue? What they did in the synagogue was that? They read the Bible And they sing hymns And study the word of God 하나님 말씀 듣고 토론했어 Have a discussion about the Bible Okay, what did they do? Have a discussion about the Bible They study the Bible Okay, they sang hymns They worship God So what is the synagogue? Synagogue is the place where they worship God Doing What? Come back, come back Take a look Synagogue is the place where they worship God Come back, come back, come back Read in the Bible Reading the Bible What is it? Singing praises And having a discussion About the Bible Once again Synagogue is the place where they worship God 하나, 둘, 셋, 시작 Synagogue is the place where they worship God One Reading the Bible Two Singing hymns This is hymns Singing hymns And Having a discussion About the Bible Once again What is the synagogue? Synagogue is the place Synag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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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the place where they worship God Reading the Bible Reading the Bible Reading the Bible And Okay, okay, okay 이거 옛날하고 지금하고 차이점도 있어요 옛날에는 구약에서는요 Reading the Bible 했어요 Reading the Bible 각자가 그냥 읽었어 왜?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어 왜 말씀을? 완벽하게 몰랐기 때문에 신학에서는 Reading the Bible 없어요 Reading the Bible 어디서 해? 집에서 이제 신학은 안 해 신학은 뭐죠? Teaching the Bible이에요 이제 그게 바뀌었어 왠창에는 뭐지? Reading the Bible 지금 뭐야? Teaching the Bible 왜?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냥 Read the Bible이야 이게 뭔 뜻이야? 이러고 읽었어 그러니까 having a discussion 해야 돼? 안 해야 돼? 맨날 discussion 해야 돼 그래서 인 뜻이 뭐실까? 안식이 뭐실까? 이걸 했었어야 돼 근데 이제는 우리가 having a discussion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having a discussion 아니야 뭐야? Teaching the gospel and receiving the gospel 두 가지라는 거예요 sorry 미안해 나도 모르게 이게 두 가지 이렇게 나왔어 미안해 두 가지라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라 나도 모르게 두 가지 두 가지 뭐라고 Oh, bless for me 자, 뭐라고? Teaching the Bible and learning the Bible 자, 우리 하자 What's the church? Church is the place Where we worship God Teaching the Bible Learning the Bible Sing the hymns We don't have a discussion 디스커션이 아니야 그냥 뭐지? 게시를 확연한 게시를 서로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오케이? Delivering the messages Delivering the messages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Delivering the messages 그냥 읽어요 읽고 그냥 지말, 지냉각 얘기해 자의적 해석이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 알겠죠? 자, 끝났습니다 다시 갑시다 Jesus began to teach Jesus began to teach 예수님이 뭐하겠어? What did Jesus? What did Jesus do? In the synagogue He began to teach 이제 이해가 하지? Having a discussion 아니라 뭐예요? He began to teach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 What kind of authority is this? 라고 했겠죠? 그 전화는 Having a discussion 만 있었어요 복음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을 주셨던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복음을 구약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신약에서 모여요 이제 가르쳐주는 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교회는 이제 Having a discussion 아니라 뭡니까? 우리는 개시를 이해하고 개시를 배우고 개시를 알아가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걸 하는 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교회는 막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신 봉사는 밖에서 하는 거예요 서로 헌신하고 따라서 헌신 봉사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을 표현하는 거다 마음 표현하는 거다 따라가자 시작하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수업에 그냥 공짜로 듣고 있는데도 왜 댓글에 안 좋아해 누르는지 이해가 안 가요 공짜지 그치? 보험도 배우지 중간에 한 가지 좀 기분 나쁜 게 있을 수도 있잖아 너는 완벽하냐? 똑같아요 우리는 완벽한 사람 하나 없어요 수업을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5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어쩜 있어요 우리 모두는 따라합시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만 온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오직 예수를 해야 돼요 오직 예수를 할 때만은 흠도 없고 점이 없습니다 따라하자 나쁜 것만 보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르시는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밑에다가 글도 써주세요 아 너무 좋아요 이렇게 써요 특히 요즘 미콕에 사시는 분들이 이게 많이 도움이 되시나 보더라고요 미콕에 사시는 분들이 미콕에 사시는 분들은 메시지를 말해요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메시지를 안 내요 미콕에 사시는 분들이 어 여보 도움됩니다 어 이러면 갑자기 방금 했는데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뭐 이런 게 다 있어 다 영어로 하지 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잘 배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고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부정적인 사고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생각해봐요 있으면 아 밥 들을 게 맛없네 돼요? 뭐 얻을 수 하나도 없어요 더 맛없어 이러더라고요 10명의 사람이 있고 1명의 사람이 있는데 있잖아요 이 1명의 사람이 부정적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10명이 다 기분이 안 좋아진대요 어 그래서 이 1명의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8대 2 법칙이거든요 2명의 부정적 사람을 하려면 8명의 사람이 계속 긍정적 얘기를 해야 된대요 그래야지 유지가 된답니다 어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 8명의 사람이 막 슈퍼 긍정적이어야 돼 그래야지 1명 사람이 변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에 교회에서 8명이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있어 근데 한 명이 들어오잖아요 이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오셨습니까 불만과 원망에 맞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와서 죽은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주어서 내가 너희의 불만과 원망을 다 가져갈 테니까 넌 앞으로 행복하기만 해 이럴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뭐야 미치고 있는 거 알지 가자 미쳐야 돼 미쳐야 돼 예수님이 보셔서 이거야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와우 어떻게 해야 돼 하자 근데 왜 우리는 어메이즈가 아니냐는 거예요 게시를 알려주는데 주일날 하나님의 게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요 완벽한 게시가 주어지잖아 뭐가 뭐가 답이라고 What is the answer? Jesus is the answer What is the truth? Jesus is the truth What is the way? Jesus is the way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고 비전이 되고 목적이 되고 삶이 되며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기를 추구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승리한 겁니다 아멘 승리가 뭐냐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예수님이 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명예가 뭐냐 내가 명예를 얻는 게 아니에요 자꾸 명예를 얻는 사람들이 간증하는 걸 감동받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이 나의 명예가 되면 그게 맞는 겁니다 아멘 그럼 끝난 거예요 That's the end That's the first and that's the last 다시 한번 질문 What kind of emotional response did they give to Jesus' teaching? The kind of emotional response they gave to Jesus' teaching was that they were amazed Why were they amazed? The reason why they were amazed was that they don't need to have a discussion anymore 그들은 discussion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시작 They didn't need to have a discussion anymore 다시 갑시다 What kind of emotional response did Jesus I mean sorry What kind of emotional response 예수님도 하셨구나 What kind of emotional response did they give to Jesus' teaching? Answer The kind of emotional response they gave to Jesus' teaching was that they were amazed Why were they amazed? The reason why they were amazed was that they didn't need to have a discussion anymore 오케이 아 기뻤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뭐라고 했죠 이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이 답에 대해서 또 discussion을 했어요 이 찐따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저분이 뭐냐 저분이 메시아일까? 또 또 discussion 또 했어요 또 했어요 디스커션 하면 안 되는데 그치? 우리는 디스커션 하면 뭐 해야 돼? What을 물어보지 않고 뭘 물어봐야 돼? How를 물어봐야 돼? How를 따라서 성령은 성령은 What을 알려주셔서 How 하는 능력을 주신다 아멘 방법을 주십니다 Because he taught them as one who authority 오케이 What kind of person What kind of teacher was Jesus? The kind of teacher that Jesus was That He had authority 오케이 What kind of teacher was Jesus? The kind of teacher that Jesus was 자 이렇게 나가면 Jesus was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그의 본질이다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The kind of teacher that Jesus was 시작 The kind of teacher that Jesus was That He was He was the teacher 뭐라? Who had authority 시작 Who had authority 여기 애호 As one who had authority As one who had authority Not as the teachers of the law 자 이들은 뭐 하기를 즐거워했습니까? 이들은 discussion 하기를 즐거워했어요 상대방의 말을 묵살하고 자기 의견을 얘기하여 상대방의 의견을 깎아내려서 자기를 높이려 하는 걸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뭡니까? 그들을 높여주셨어요 그가 권위가 되셨어 기가 막히잖아요 우린 다 teacher 속도 너야 우린 이렇게 돼 따라서 다시 예수님이 나의 궁극적 수승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돼 사람을 따르는 경영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2단을 따라가요 사람을 따르면 안 돼 예수님 따라가야 돼 저도 따라오지 마세요 You're not called to follow me You're called to follow Jesus Not me I'm asking you not to follow me I'm asking you to follow Jesus 예수님이 따라가는 여러분들에게 축하드립니다 다시 시작 What kind of teacher What kind of teacher Was Jesus Jesus The kind of teacher That Jesus was That He was The one Who had authority 다시 질문 What kind of teacher That Jesus What kind of teacher Was Jesus The kind of teacher That Jesus was Was that He was the one Who had authority Who had authority Then a man In their synagogue Who was possessed By an impure spirit Cried out What kind of man Was there The kind of man Was there The kind of man Who Who was there 그렇지 오 잘했어 오 잘했어 Yeah What kind of man Was there The kind of man Who was there 그치 그렇게 봐야죠 오 감 나왔어요 감 저기 감이에요 생각 안 하고 얘기한 거야 지금 잘했어 나도 지금 뭐라 그럴까 꿈에 놓쳤는데 제가 했어 잘했다 You follow Jesus Right You follow Jesus You do You do No He became so quiet What is following Jesus Do not say what How should I follow Jesus 너무 많은 사람들이 How를 그러는데 자꾸 왔을 얘기해 What is father on Jesus 그게 뭐예요 How should I follow Jesus 물어봐야죠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따라가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따라가야 합니까 내게 길을 보여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가까이 What kind of person Was there The kind of person Who was there Was A demon Possessed person 여러분 Demon Possessed 가 뭡니까 마귀가 뭐예요 마귀 사로잡혀 사로잡혔어 What's possessed 컨트롤이라고 해도 되지 컨트롤 오케이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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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아 마귀가 마귀의 핵심이 뭐예요 마귀의 핵심 마귀의 핵심 마귀의 핵심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 높이는 자입니다 자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어요 마귀의 핵심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뭐하는 거야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demon possess는 뭘 얘기하는 거야 임피오 스피릿의 possess 됐다는 건 뭔 얘기할까 교회에 다니긴 하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생각하는 게 뭐예요 자기를 높이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넓은 의미에서는 그래 좁은 의미에서는 진짜 마귀 들리는 거 이게 진짜 마귀 들리는 걸까 생각해봐야 돼요 진짜 마귀 들리는 게 무엇일까 이거 진짜 마귀 들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약간 뭐예요 뭐가 될 수도 있어 이거는 이건 장애가 될 수 있어요 장애인 아니야 이거 그죠 멀쩡하네요 자 어떤 사람이야 장애인이란 말 안 좋죠 장애우 장애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때문에 있는 사람들이죠 just a man than a man 거품 개거품 물고 막 있죠 눈 돌아가고 힙어떡 하면서 그런 사람들만 우리는 마귀 들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마귀의 핵심은 포제스 핵심은 그게 아니라 뭐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예요 그 생각으로만 가득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딱 얘기하니까 뭐예요 하나님 딱 보니까 그게 마음에 걸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뭐랬어 just a man in their synagogue who was possessed by evil spirit cry out cry out 나랑 한 거예요 와아아아악 그 그랬어요 that's pretty shocking right you're preaching a sermon and a person in a congregation like stood up and say I have a question it's wrong 막 갑자기 열받아 티팟아가지고 설교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막 소리 지르면서 막 틀렸다 막 화내가지고 막 화를 주체 못해서 막 일어나가지고 막 문 열고 막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따라서 보금이 설교가 되면 사람들은 반응한다 반응을 안 하면 문제인 거예요 회개를 하든가 나가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보금은 자 이렇게 설교하면 일단 어우 확 걸리잖아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거 우리 다 알잖아 회개하든가 아니면 열받아도 나가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갑시다 just a man what kind of person was there? the kind of person who was there was a demon possessed person 오케이 a person 하자 a person with a a mind of 자 여기다가 아인지 넣으면 돼 자기를 높이는 거 뭐지? elevating himself elevating 아 elevating 알죠? elevating? elevator? elevating himself all the time 무슨 생각만 한다고? all the time all the time 해야 돼 나 나 나 나 하루 종일 뭐야? self-centered 야 그래서 보금의 반대말이 뭐냐면 self-centered 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린 뭐지? God-centered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왜 영광을 맞지 않을까? 하나님은 왜 인생에 높아지지 않을까? 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지 않을까? 이 생각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생각만 계속 하는 거예요 self-centered 자 다시 갑시다 just a man in the synagogue who was possessed by an evil spirit cryer what did 나중에 하고 다시 갑시다 what kind of person what kind of person was in the synagogue as Jesus preached the message 다시 시작 what kind of person was there as Jesus preached the message 시작 what kind of person was there as Jesus began to teach 다시 once again what kind of person was there as Jesus began to teach the kind of person was there the kind of person who was there was the person with the mind of elevating himself all the time and he cried out what did he do? he cried cried out what did he say? what do you want with us? Jesus of Nazareth 이렇게 말 안 했을 것 같다는 생각에 화나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what do you want? 어쩌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어쩌라고? 하나님 반면되죠?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반면되죠? 오징 예수가 반면되 주냐고 오징 예수가 반면되 줍니다 아멘 알렐루야 아멘 오징 예수가 명예를 줘? 그 생각이 틀린 거야 오징 예수가 명예 줘 안 줘? 줘요 나 앞에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준다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오징 예수 반면되죠? what do you want with us? Jesus of Nazareth 이렇게 말 안 했을 거야 have you come to destroy us? I know who you are the holy one of God 뭐 하나님은 그렇지 뭐 하나님은 자 혼자 노는 거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까? what do you want with us? 자 what kind of question did he give to Jesus? what kind of question 자 이거 what kind of question 모르게 대답해 형성으로 대답해야 돼 what kind of question 뭐예요? self-centered question 다시 시작 what kind of question what kind of question did he give to Jesus? the kind of question that he gave to Jesus was self-centered question what did he say? what did he cry out? what he cried out was what do you want with us Jesus of Nazareth have you come to destroy us? 맞지요? 자 이걸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마귀가 인식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우리 안에 뭘 멸하시는 거예요 self-centeredness을 멸하시는 겁니다 오케이? 우리 안에 뭘 멸하시는 거예요? 프라이드를 멸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뭘 멸하는 거예요? 우리가 높아지려는 마음을 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핵심복음이에요 이게 핵심복음 또 그러는 거야 왜 소리 지면서 얘기해? 듣게 기분 나쁘게 좀 부드럽게 얘기해 줘 그런 얘기는 부드럽게 얘기해도 안 들어 부드럽게 얘기해 줘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 줘요 부드럽게 얘기 안 하죠 이거 어떻게 말해 부드럽게 얘기해 줘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여러분 다 자기의 높은 마음을 버리세요 이렇게 안 들겠어 한마디만 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아멘 이랬으면 좋겠어 안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진지하게 얘기해야 돼요 세게 말해야 돼요 그리고 목숨 걸어야 돼 막 소리 지르고 목 쉬고 기아 기도원에 가가지고 한 30일 기도원 와가지고 자 이거 어려운 메시지인데 이렇게 얘기해 들어요 셀프센터인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가 뭐다? 우리 안에 마귀도 인식하는 거예요 마귀도 마귀 알았단 말입니다 뭐를? 우리 안에 높아지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멸하셨다는 걸 마귀가 아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신 거예요? I know who you are 그러신 거예요? The Holy One of God What did he say? What did he say? What he said was? You came to destroy us You came to destroy us You came to destroy my pride What did he say? What did he say? You came to destroy my pride 내 교만을 멸하시려고 오시는 겁니까요 아멘 따라합시다 나의 교만을 죽게 드립니다 알아서 하시옵소서 알아서 하시옵소서 그렇지만 또 이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아시죠? 자 갑시다 What did he say? What did the demon possessed person say? What the demon possessed person said was Have you come to destroy us? I know who you are He knows 되게 가슴 아픈 거는 너무 많은 많은 성도들이 마귀가 아는 걸 몰라요 우리는 마귀보다 워터 합니다 성경 공부는 마귀가 더 잘해 기가 막혀 더 볼 필요가 없어 I know who you are 자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 걸까 하시옵소서일까요? 하시옵소서일까요? 뭐랬어요 예수님 How did he respond? The way he responded was that Shut up Shut up Be quiet You don't need to say 네가 말할 필요 없다 나는 일방적으로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뭐랬습니까? Say Jesus to me Come out of him Come out of him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교만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해요 이 임재 이 임재가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이 임재가 바로 이 이곳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들으시는 여러분 그 스크린 너머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거기 오늘 지금 임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아멘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의 브레이크 이 나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것을 완전히 임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아멘 He has come to us to destroy our pride 수고하셨습니다